아 네, 무슨 질문이지? 오늘 차를 타고 왔죠, 저희는. 저희끼리. 이게 질문이에요. 차 타고 왔습니다. 어디 앉았냐고요? 저는 뒷좌석에 오른쪽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네, 지금 먹고 양치도 하고 메이크업 수정도 다시 하고 페미팅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목을 풀고 있었는데요. 네, 불러주셔서 왔는데 되게 당황스럽네요. 그럴까요? 네, 그럴게요. 어떻게 오셨어요? 제일 당황스러웠다. 리허설은 잘한 것 같습니다. 좀 부족한 게 있었는데 그래도 본 공연 때는 안 틀리고 잘해보도록 할 거예요. 두석순 무대가 최초 공개되거든요. 옛날에 연습 때부터 말로만 무섭은 무섭은 유닛을 했었는데 오늘 이렇게 팬미팅에서 최초 공개가 돼서 리허설을 하면서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